안녕하세요. 저 오늘 킨텍스 왔어요. 여기 지금 캠핑 제품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킨텍스 페어 왔거든요. 지금 장갑도 주시고 손톱 입제도 해가지고 되게 안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입구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기가 천국입니다. 장갑 엄청 많아요. 사고 싶은 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예쁜 거 엄청 많이 보여. 엄청 지를까 봐 걱정됩니다.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다가 혹시 뭐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레모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풍기를 보여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선풍기도 보고 이 크레모아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선풍기예요? 네. 선풍기입니다. 저희 지금 현장에서 판매하면 세일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걸어서 쓰실 수 있어요. 아 이거 약간 선풍기 겸 타퍼로도 서큐로 쓸 수 있는 거죠. 가격도 되게 착해요. 3만원대요. 이거는 배터리 넣고 하는 거예요? 네네. 충전시 배터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갖고 싶어. 너무 예쁘다. 아 랜턴 진짜 많으면 좋은데 이건 도대체 뭐에 쓰는 거예요? 이건 다용도로 거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인어용 텐트 안에서 쓰시는 거고요. 아 이거 텐트 안에 쓰는 거예요? 약간 미니멀 캠핑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볍게 쓰실 수 있게 아아 경영화 된 제품입니다. 아고 한 6만원대부터 한 10만원대 넘는 것까지 많아요. 혹시 여름 대비를 미리 해야 될까요? 이거는 나오는, 나올 예정이에요? 네. 4월 초에서 5 4월 말에서 5 아 4월 말에서 5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에요? 네. 아직 제품이 안고요. 아 이거는 뭐 기존에 나와있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기존에 나와있던 것보다 1.5백 커졌고요. 커즐마트 품속이나 품량이 더 커졌고 배터리 잔량이 1만 4백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모코 카드롤이 또 따로 들어있고 별도의 연장선이 파일 드라이드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얼마예요? 아직 가격은 미정이에요. 가격은 미정이에요? 아 근데 기존 커보다는 좀 비싸겠죠? 네. 선풍기 너무 예뻤어요. 4월에 신상 나온다고 하니까 저거 4월에 한번 겟 해봅시다. 미리 살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 이것 봐요. 엄청 커. 이 정도면 한 20명이 들어갈 수 있어. 와 캡닌이라서 브랜드 잘 모르는데 브랜드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 요즘 그리들 많이 쓰니까 이 그리들 봐봐요. 조그매. 진짜 손만 합니다. 이거. 토치인데 우두야. 우두토치다 이거 봐요. 귀엽다. 토치조차도 갬성이네요. 저 차박이 로망입니다. 저 진짜 꼭 차박을 할 겁니다. 제 로망이에요. 와 짱 귀여워. 저렇게 위에서 자는 거는 안 위험할까요? 신기하다. 귀여워. 와 여기는 캠핑카에요. 와 캠핑카 사고 싶다. 이런 건 얼마나 할까요? 여기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가도 돼요. 우와 세상이야. 우와.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여기 층도 있네. 우와. 이건 뭐야? 냉장고. 냉장고구나. 이 차에 꽂혀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넓게 빠졌거든요. 다른 캠핑카. 화장실? 이거 화장실. 화장실이에요? 네. 화장실 한번 보시면. 그렇네. 안에 샤워장도 있고. 어머. 여기 샤워실도 있어. 유럽식 카라반에서 많이 보실 듯한 그런. 그러네. 이거 그냥 호텔인데? 여기 올라가 봐도 돼요? 네. 올라가 봐도 돼요. 엄청 큰데요 이거? 여기서 한. 하나, 둘, 셋. 한 가족 4명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어. 딱 4명이서.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1억 4천이에요. 1억 4천이요? 1억 4천이요? 오. 이거보다 더 고급층을 원하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요? 네. 아. 1억 8천 5백이요? 1억 8천 5백이요? 계약 완료 떠 있네. 이건 팔린 거네요? 네. 이거 뭐야 이거. 바로 그냥.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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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넓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신기해. 이건 봐. 움직여. 우와. 으아 이런거 완전 거실인데? 거실바닥인데? 와. 돈이 좋긴 좋습니다. 아 진짜 돈만 있으면. 집 대신 이 캠핑카를 타고, 그리고 다니는 게 제 로망입니다. 진짜. 이게 내 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캠핑카 있으신 분들 저 좀 태워주세요. 나 캠핑카 타고 한 번 진짜 캠핑 한 번만 해보고 싶다. 2종식 변기도 있어요. 이건 로직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로직할 때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여기가 이렇게 풀 버튼이 있어. 이걸로 물을 내리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진짜 피로해. 이거 가죽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예, 이거 3500원. 개당 3500원이에요? 네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테이블은 얼마예요? 테이블은 여기 현장에서는 9만원에 판매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9만원? 네네. 한 장이 아니면 얼만데요? 이게 11만 몇천 원일 거예요. 아, 11만 얼마예요? 네네. 이건 지금 온라인에도 파는 거예요? 네네. 온라인에도 판네요, 여러분. 블랙 몬스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와서 한 장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불멍하는 애터널 남아있죠? 아, 이거 불멍하는 거예요? 네네. 아, 여기 이거 불멍하는 거래요. 너무 귀엽다. 인터넷 구매하면 이거 두 병 준대요.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생각해보니까 제가 쓰는 그리들 여기 브랜드거든요. 여기 조그만 것도 있네요. 아,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거 육각 테이블. 이거 되게 활용도 엄청 높은 거 아시죠? 이거, 뭐야, 난로에 넣고 여기서 티타임에도 되고 이렇게 음식 해먹을 때 같이 다 같이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되게 자식할 때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예약 판매한 이건 19만 원이래요. 어, 모이라. 이거 테이블 봐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와, 근데 왜 테이블 봐달라고 한지 알 것 같아요. 테이블 너무 귀여운데? 미쳤어. 우와. 이건 지금 다 판매하는 제품들이에요? 네. 같은 상품인데 변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변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아. 이렇게 빠지면은 변형에서 사용을 하시고 이것도 따로 쓸 수 있네요? 네. 케이블이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아, 케이블 두 개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얘는 이렇게만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얼마예요? 얘는 이제 할인해서 26만 9천 원이에요. 아, 26만 9천 원. 이거는 현장에 깔아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할인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은 여기에 들어가시고 아아. 얘는 보넛 모양. 아아. 네. 그래서 간단히 가실 때는 이것만도 가져가셔서 피크닉 하시면 되세요. 가져가셔서 피크닉 하시면 되세요. 아아. 아, 너무 예쁘다. 완전 원목 너무 예뻐요, 여기. 여기. 여기 제품 모이라 제품. 지금 현장에서 하면 싸니까 모이라 제품 쓰실 분. 지금 와서 구경해서 사세요. 푸드 렌턴. 렌턴. 이거 로드 렌턴이에요. 엄청 예쁘다. 렌턴. 엄청 예쁘다. 이거 커 instantly. 여기가 커 지금 막 날부로 치면 여기 넣으면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여기서 사면 만찬 원인 것 같아요. 이거 봐, 부탄가스 워머 있어요. 부탄가스. 밖에 너무 추워서 그런지 부탄가스가 엄청 금방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씌우는 건가 봐요. 이거, 이거 많이들 쓰던데. 이거 갖고 싶다. 이거 만 원밖에 안 하네. 예시자고리는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이거 마늘다. 우와, 이거 렌트 뭐야? 안녕하세요. 맛있어. 루미너스? 이건 65,000원이에요? 네. 충전하는 거 타입 C 타입으로 충전을 하거든요. 아, 충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오래간데. 얘는 최대 밝기로 10시간까지 하고요. 얘는 최대 밝기로 9시간까지 하고요. 캠핑 갔다 치울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봐, 엄청 예쁘죠? 이거 파라핀 오일로 쓰는 거래요. 조그만 것도 있어요. 이거 조그만 건 얼마예요? 11만 9,000원이에요. 얘가 11만 원이요? 네, 편단이 제일 싸요. 얘가 11만 원인데 얘가 13만 원이요? 13만 원대요. 13만 8,000원인가. 13만 8,000원. 이렇게 가게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열어서 쓸 수 있는 폴딩 박스. 위로 안 열어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여닫기도 편하네요, 이거. 이거 안 잡아도 돼요? 아, 누워봐요. 아, 누워봐요. 아, 누워봐요. 아, 누워봐요. 오! 이거 엄청 말랑말랑한데? 이렇게. 오! 이거 엄청 좋아, 이거. 찬장판네. 이게 이제 텐션 재료고. 아, 매트도 사야 되는데. 근데 저는 에어매트 보다는 저 자축 매트가 좀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우와, 엄청. 엄청. 엄청 신기한 매트예요, 저거. 이거 에어 회목이래요. 이거 사용해보세요. 이거 누워봐도 돼요? 네,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앉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발목을 끝에 꼭 덜어주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뒤로 쭉. 오! 이게 뭐야? 오,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아. 이게 뭐야? 이거 회목이에요. 아, 이거 회목이요? 네, 새구착 가능하셔서 1인용 매트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바람까지 지금 저 사이즈 나오세요. 아, 아. 아, 아. 오, 이거 미끄러워. 오, 이거 스트레칭하기 엄청 좋은데요? 오, 이거 스트레칭하기 엄청 좋은데요? 바람까지 다 사이즈 나오세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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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칭하고 캠핑 가서 쓸 수도 있고, 해목으로도 쓸 수 있고, 메트로도 쓸 수 있고, 사무실에서 쓸 수 있고,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오. 오, 이거 되게 아이템인데요, 이거? 오, 오. 엄청 커요. 오, 오. 엄청 높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여기가 천국으로. 와, 진짜 여기가 천국인데요? 우와. 이거 카페트 진짜 사고 싶었는데, 카페트 진짜. 카페트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발을 젖혀서 사용해보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와, 이거 텐트는 얼마예요? 158만 원. 158만 원? 너무 커가지고 너무 쓰고 싶어. 근데 이건 진짜 완전 단체로 올 때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색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와, 이거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색깔 진짜 예쁘죠? 이거 봐. 가방 포함 99,000원이야. 가격도 괜찮은데? 이거 테이블이 지금 36만 원이에요, 지금. 우와, 이거 테이블 너무 탐난다. 아, 테이블 바꾸고 싶어, 이거 보니까. 이거 봐. 똑같아. 엄청 커. 이렇게 큰 팩이 필요할까요? 이거 봐, 소주 컵이네, 소주. 너무 귀여워. 안 그래도 소주장 유리로 있어가지고 갖고 다닐까 했는데. 이거 하나 살까? 아, 이거 봐요. 이거 너무 감성적이다. 이거 빛이 셀까, 근데?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하나 살까? 문꽃렌트다. 예쁘다, 2만 원. 이건 불꽃놀이래요. 이건 불꽃놀이래요. 아, 이거 너무 예쁜데? 아니, 안 그래도 집에 있는 거 냄비 갖고 다녀가지고. 하나 사긴 해야 되거든요. 와,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요? 아, 이거 티타늄이에요? 네. 오, 엄청 가벼워. 이거 들어가니까, 그냥 겹치셔가지고, 눈 안에 담아놓으시면, 아, 얘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네. 세 가지를 올리면서 뚜껑으로 닫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스테트 한 세트만. 아, 이거 한 세트만. 네네, 이거 진짜. 이게 재고가 없어가지고. 재고 없어요? 택배로만 받아서. 한 시, 한 시 조금 넘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시 조금 넘으면. 아, 여기 오면 되는 거죠? 네. 아, 그럼 한 시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와, 이거. 이거 애기들 해먹인가? 안전한 관람을 위해 관람객을 불러요? 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엄청 커. 오, 이거 좋은데요? 아, 이거 여름에 하면 진짜 좋겠다. 여름에 이거 펼쳐놓고,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지금 150만 원이래, 150만 원. 6월에 배송하는데, 6월. 이게 해먹으로도 쓰면서 텐트인가봐요. 165만 원. 이거 애견용. 이거 애견용이에요, 애견용.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여러분 이거 봐요. 미니. 미니 화목. 이거 너무 귀여워. 잠깐만, 이러봐요. 저번에 이런 건 사야 10,000만 원. 이거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은데요? 이거 봐. 끈샷가가 엄청 싸요. 와, 이런 거 진짜 받고 싶다. 여기다가 이거 끓여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랜턴 이렇게 걸어놓고. 너무 귀엽다. 이거 스티클러예요. 색깔이 너무 예쁘게 빠졌는데. 이거 토치를 발견했어요. 이거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지금 구매 가능한가요? 네, 가면 가능하십니까? 아, 그럼 저 이거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헤헤, 하나 샀어요. 이거 어때요? 이거 지금 행사에서 11만 원이래요. 그럼 이거 충전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충전하고 다 쓰시면 또 가상 충전하실 거예요. 충전하고. 아, 딱 맞네. 이거 살까? 이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지금 살 수 있어요? 맛있는데. 이거 하나 삽시다. 저 이거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샀어요. 그릇이 제품이 왔답니다. 예쁘다.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샀어요. 여러분, 저 지금 다 샀어요. 짜잔. 지금 이제 가스 전자렌지? 그거 하나랑 토치랑 코펠이랑 이렇게 세 가지 샀어요. 원래는 또 타포도 사고 또 이것저것 사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타포 종류는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필요한 거 다 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 캠핑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모두 지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